자식이 없어요? 응 자식 없는데 서방은 있어요? 응 근데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초과상간 집이 있잖아 근데 반쪽이 헐어졌어 반쪽은 집이 있는데 반쪽이 헐어졌어 반쪽은 헐어졌고 반쪽은 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방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똑바르지 못하고 말하자면 있으나 만한데 반쪽이 헐어진 듯한 그렇게밖에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겠네 집이 있으면 반쪽이 헐어졌고 반쪽은 그나마 더 그래서 반쪽을 부여잡고 산다 이 얘기야 네가 그 반쪽이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아니네? 사식이 없잖아 네 저희 어머니요 어머님?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인데 새어머니거든요 남편은 새어머니 남편한테 새어머니 남편 길러주신 분이야? 남편은 있으나 많아요 노름하고 막 그러고 지금 네 노릇만 하니? 아니요 다른 것도 또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병달라고만 하고 빨리 죽기를 바래요 저는 어머니 워낙 좋아가지고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셔서 어머니 와병이시잖아 누워계시죠?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혹시나 또 이렇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너한테 상의 기운은 없어요? 아우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뭐냐면 이게 식사하는 게 힘들어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렇잖아 과학적으로도 모든 기능이 태보하잖아 나이를 먹으면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분이 누워계신지가 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시니까 또 이 소화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해져 있고 망가져 계셔 그래서 묽게 드실 거야 아마 죽음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금방 돌아가실 것은 아니나 참 이분도 내가 보기에는 시아버지 얼굴이나 봤니? 이분도 사실은 이분이 무당사주에 아마 가까울 것 같아 어머님이 왜냐면 이분이 자식이 있어야지만 자식을 품 안에서 못 기를 것이고 시집은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하지만 무엇 하나 내가 서방을 부여잡고 살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느껴보면 어머님이 시집을 오시고도 남편이 자리 보존을 못해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 남편 자리가 없어 근데 지금 놈의 새끼 기른 거잖아 자기 남편이 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좀 이분도 기구하고 외롭게 지금 남편이 두고 간 아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자네 같은 며느리를 보고 출가를 시켰는데 어 이 아들이 내가 보기에 반쪽 허물어져 있고 문 밖에 나가서 지 멋대로 사는데 어머니한테 효도인들 하겠니 네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더 추근하고 안쓰럽고 그럴 거야 같이 모시고 있는데 가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면 엄청 어머님한테 이렇게 막 막 해? 응 그래서 더 싫어요 그래서 더 이유는 없어 근데 이제 자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부모가 없거든 내 친정의 부부가 똑바르지 못해 그러니까 네가 부모정이 되게 그리웠을 건데 진짜 너희가 말하자면 전생에 부부가 만난 것 같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가 안쓰러워서 정말 이렇게 참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자리가 없다 하시면 우리 당장 기주가 굉장히 상문을 크게 찍겠어 마음의 허함을 왜냐면 자네 안 그렇나? 개모 밑에 자라든지 아니면 편부? 편부?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 덕이 없어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 허한데 또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없이 서방도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으니 딸 같은 자네를 보고 얼마나 더 이뻐하셨겠어 그래서 돌아갔을까 봐 혹시나 그게 걱정이 지났어 참 희한하다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가 진짜 고느이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고 전생에 부모 자식감 같기도 하고 부부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너희는 정말 피만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마음 말이 어머니도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자네도 말이 그딱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서로 알아서 챙겨주는 되게 이쁜 요즘 보기 드문 그런 고부관이죠 그런데 고춧가루가 하나가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혼도 하고 싶은데 당신 서방 밖에 나가 있더라도 여자가 온전치도 않아 자꾸 바뀌어 그런 거 같아요 관심도 없지 네 그러지 말지 와서 맨날 돈 달라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 돈 달라고 하면 돈은 나갈 돈이 있어? 아직 어머님이 아직 새어머니 새어머니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도 있고 아직 돈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도 아직 정신이 나가신 건 아니잖아 몸이 아프신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는 바도 아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어쨌든 재산 상속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너희 남편한테 마음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 근데 이혼이 되겠냐? 충분히 이혼 사유 되지 이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어머님이 자네를 뜯어말린 게 좀 몇 번 있었어 이혼하고 싶을 때 네가 응 맞아요 이혼이 좀 알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왠지 아니? 정말 너를 딸같이 생각해서 그러셨는데 이 어머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 내가 서방 없이 살았으니 네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제가 왜 잘할 때 잘할 때 예뻤던 모습을 어머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언젠가는 그 순수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또 자네를 보면서도 나도 서방 없이 네 시아버지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자네도 이렇게 서방 없이 살아갈게 안쓰럽고 그러셔서 몇 번 뜯어말리셨던 게 아마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어머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안 말리실 것 같아 당신이 당신 먼저 말씀은 안 하셔도 근데 이혼이 되겠냐? 어! 되겠어! 이혼 너무 쉬울 거야 이혼 너무 쉬울 거고 이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3년 이내에 상인한다는 소리 없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 걱정 안 하셔도 혹시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나 해서 근데 그건 있어 3년 이내에 내가 상문 소식이 없는 건 알겠으나 3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오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빨리 이혼을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고 우리 무속인한테는 명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있죠 되게 힘든 병을 앓고 계시는데 연세도 있고 힘들게 힘들게 투병 중이신데 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고 빨리 보내드리기가 싫어서 명딸이를 이렇게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명은 좀 길어지죠 걸 때마다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어지기는 하지만 살아가시는 그분한테는 고통이야 막 힘들게 투병 중에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식된 마음에서는 금방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시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선 그렇다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자꾸 명만 길게 하시면 고생을 더 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가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른 그른 그른